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어제는 그냥 소폭 쫙 오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어제 빠졌죠. 오늘 아침에 3일 오르고 빠졌죠. 사실 빠질만 하고 3일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오늘 나올 만한 CPI가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일단은 지난번 제롬 8 연준위장이 일시라는 말을 뺐고요. 또 한 가지는 테이퍼링이 빨랄 수 있다 정도 멘트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12월 14일, 15일날 나오는 FNC 미팅에서 결정했다는 그 말 자체. 그다음에 사실 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8만 4천 건이 나와서 52년 만에 제 나이만큼 기간을 그 긴 기간 동안 처음 기록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다가 오늘 실제 CPI가 잘 나와버리게 되면 진짜 금리량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이 시장이 깔리면서 특히 기술주의 나사기 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오늘 만약에 CPI가 오늘 만약에 진짜 예상치를 상해해서 잘 나온다, 높게 나온다 해도 저는 시장에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거고 어제 반응했기 때문에 잘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골드막삭스가 말하는 항공업계의 회복은 언제쯤 되는지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디디가 상장 폐지가 되면 기존주는 어떻게 되나 이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발표했는데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주가? 제가 알기로 상장 폐지되고 홍콩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좀 이따가 하면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지난 내일 특강을 준비했는데 배당 투자에 대한 특강을 제가 한 시간 동안 합니다. 무료 특강입니다.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배당 23 종목에 대한 구성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마 이걸 보신 분들은 이걸 참고해서 본인들이 더 훌륭한 포트폴리오 구성하지 않을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해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웬만하면 배당 강의는 잘 안 하는데 올해 가기 전에 12월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약간 장이 약간 슬로해지면 그때는 배당이 더 우세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오전 10시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저희 미주미에서 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에서 하는 거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에 유튜브를 들어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가시면 페이지가 있는데 이미 미리 알람 시청을 해놓으시면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건데요. 인플레이션. CPI로 보시는 건데 CPI가 지난 10월 달에 5.9% 예상했는데 6.2가 나왔어요. 잘 나오는 바람에 시작이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상이 6.7입니다. 더 높아지는 거죠. 거의 한 40년 만에 높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일가에서 7자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자가. 그러면 엄청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한다고 그러면 시작이 망가질 것 같지 않냐 해서 어제 빠진 건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6.7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높아질 것 같아요. 물론 7간이 아닙니다만 한 6.89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마스닥 쪽으로 약간의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 크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잘 나올 만한 근거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상품별 가격 본동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대비죠. 커피 원두 값이 105%가 증가했습니다. 커피 값이 좀 올라왔습니까? 교수님 요즘에? 똑같은데? 커피 값이 별로 이렇게 그냥 스타벅스 여전히 4,100원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두 값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 가솔린이 71%, 히팅오일이 61%, WTI가 59%, 가스가 59%, 브렌트웨이 55% 쭉 나오는데요. 커튼, 밀, 설탕까지 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쭉 보시면 감소한 거는 금과 은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게 금과 은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모든 상품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직전 월보다 더 증가한 겁니까? 약간 좀 슬로워해진 겁니까? 모르시죠? 못 봤으니까 제가.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조금 더 증가한 폭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상품값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실패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표가 이거죠. 이거. 미국의 기름값인데요. 이게 10월입니다. 10월. 10월 달에 저희가 가격이 갤런당 3.26달러였거든요. 지금은 3.34달러입니다.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근거 삼아서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CPI가. 그래서 물가는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휘청거릴 것 같은데 어제 많이 빠져서 오늘은 별로 안 빠질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오히려 오늘 쫙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매를 맞은 게 아닌가 싶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려보고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제가 lpg차를 끌고 있는데 lpg차가 말이죠. 작년에 한 리터당 한 700원 한 800원 했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요. 1100원입니다. 1100원. 1100원이면 거의 경유값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에너지값이. 그런데 일단은 미국도 역시 지금 가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이번 달 특히 CPI가 더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어제였죠. 9.6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다시 한 번 매도하면서 전체 규모가 108억 달러를 지금까지 매도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한 부분이 이 검은색 칠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다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 좀 빠지는 거 일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 지금 테슬라가 간만에 천 달을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론 머스크 주식을 팔아서 뿐만 아니고 최근에 악재가 좀 있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냐고요? 모르십니까? 저 잘 몰라요.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어제 모르죠? 그거예요. 원래 자율주행 해놓고 게임을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자율주행 과정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열려뒀다는 거예요. 의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통안전국이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버거가 발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말이 되냐. 운전해야 되는데 왜 게임을 하고 있냐. 이런 약간의 조사가 이어져 있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해서 일론 머스크 주식을 매도한 것 외에도 약간의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과연 천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잘 버텼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처럼 올라오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까지 선수라를 많이 지지한다고 그러면 별리 없이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오늘 깨트리면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태원 테슬라 주식을 테크니칼에 부족하시냐고 물어보시겠지만 그렇지만 어쨌거나 테슬라가 워낙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왔고 연말 들어서 조금씩 강세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차트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니까 잘 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991달러로 보여주겠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 지지가 되겠습니까? 1000달러? 1000슬라? 저는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는 벌어야죠. 그래서 1000슬라 희망하시겠지만 약간 좀 저는 일단 최근에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하여간 다시 한 번 1000슬라 지지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요. 오늘 JP보건체스가 오랜만에 조그만 기업을 비중학 대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EV고. EV고입니다. EV고.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고 EV가 또 있거든요. 심볼이. 고 EV는 카누 전기차 업체에 대한 심볼이고 EV고는 EV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속 충전하는 기업이에요. 그런 충전소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 충전 업체를 가지고 목표주가 20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업세드가 무려 64%로 보여주고 있는 정말 이런 기업인데 세 가지를 들어서 이 기업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급성장을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가 EV고가 급성 충전 1등 기업이래요.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큰 기업과 제의를 통하고 있는데 지행과 우버와의 제의를 통해서 뭔가 조금 다시 한 번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좋은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올 봄에 스펙을 통한 상장했는데 지금 13달러거든요. 충분히 해볼 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신규 상장 전목을 잘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안 보고 있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JPO건 CS가 이렇게 조그마한 기업의 매수인 가까운 의견을 제시한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전망이 1.11인데 1.1이 나왔고요. 매출까지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다음 북이 전망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바로 사상 최고치 직행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성 CEO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성 CEO분들. AMD의 리사수라든지 아니면 펩시코의 인드나루이 같은 분들. 그런데 이분도 사프라 캐치라고 하는 이분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오라클 CEO거든요. 2014년부터 오라클을 이끌고 있는 그런 분인데 저는 여성 CEO들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더 훨씬 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CEO는 사실 제가 만날 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요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입 직원 뽑을 때 자꾸 여성의 손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훨씬 일을 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의외로 되게 특히 큰 중요한 지층 맡으시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좀 분발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슬라엘 출신이거든요. 이슬라엘 출신은 유대인 출신인데 이분이 사실 급여를 보게 되면 많이 받는 분 중에 거의 상에 랭크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월급이 월급이요. 월급. 월급이 연봉이 아니고 월급이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월급이 40억 원이면. 연봉이 한 500억 정도. 저는 한 달이라고 은퇴하겠습니다. 너무 얄팍했나요? 따구 배짱 전법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안 써줄 거죠. 저는요. 저는 한 2주만이. 2주만. 그런데. 20억이. 그 2주만은 20억인데 그거 안 하겠습니다. 1주만은 10억이니까. 그런데 꿈에 같은 그런 급여죠. 그런데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 분이다 해서 상당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고 이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2014년보다 지금까지 주가 올라온 거 보세요. 이게 주봉의 모습인데 월봉의 모습인데 이분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 많이 올랐다. 그만큼 경영을 잘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분들이 약진이 좀 잘 두드러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여성 CEO를 한번 쭉 열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재밌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있는지. 여성 CEO 하다 보니까 또 캐시우드도 생각나는데. 그렇네. 그 분은 별로예요. 요즘에 인기가 떨어지셔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빼고요. 어쨌든 오라클이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겠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룰루레몬 시적이 나왔는데 전망이 1.41인데 1.6이 나왔고 매출도 역시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남성보기 전년 동기 대비 44%거든요. 남성분들이 뭘 입는 겁니까? 레깅스 혹시 입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저기 여성분이시구나. 글쎄 남성분은 뭐 입는 거지? 남성분은 옷을 안 갖고 왔는데 보통 위에 옷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설마 레깅스는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좀 민망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여성분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대요. 일단은 제가 아는 임화학료 교수님은 위에 마이를 입고 다니시는데 룰루레몬은 보통 이렇게 브랜드가 크게 써 있지 않거든요. 잘 몰라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성분들이 의외로 올 수 많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 좋아지는 주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 있는 미러의 성장 드러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러. 이 거울이거든요. 거울 갖다 놓고 자기가 운동하시면서 집에서 운동하는 건데 한때는 펠로톤의 대항마로 불렸던 그런 미러였는데 이게 여기 미러 개발에 한 5천억 정도가 투입됐대요. 5천억 정도가. 이 거울 만드는데. 이 거울 고장 만드는데 5천억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하필 만들자마자 만들자마자 밖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덜 운동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성장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질문 들어갑니다. 이 거울 안에 얼마 정도 할까요? 이 거울. 저 300에서 500 잡습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교수님 통풍게 쓰셔서. 우리 교수님은 그 정도 보통 물건 안 구매하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한 200만 원 합니다. 200만 원. 1,000원에 따로 하니까. 생각보다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거울이요? 그 저기 운동기기 안 사보셨죠? 네. 예를 들어서 조금 괜찮은 사양의 운동기기 사면요. 사실 뭐 300, 400만 원 이상이거든요. 하아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운동기기도. 결국 고가의 빨래줄.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뭔가 이렇게 맴손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집중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자전거는 그냥 막 굴르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성장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막사스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 대해서 투자금은 하향에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보고서를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이 보고서의 마지막 끝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 이 항공사의 매도가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목표 주가 59에 36까지 내렸습니다. 지금보다 18%가 밑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 빠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제프리가 어제 같은 이유로 또 투자금을 하향하는 모습 보인 거에 똑같이 나온 건데 똑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높아진 비용 압력. 유가도 많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1번. 첫 번째가 내용이 그렇고요. 두 번째가 팬데믹 이전 회복이 더욱 슬로워해질 것 같다. 오미크론 때문에 더 늘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단기는 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선호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여기다 4번이 중요합니다. 3번이. 항공업계의 완벽한 회복은 앞으로 2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종점적인 내용입니다. 2년은 좀 생각보다 긴데요. 그러니까 2년이 걸려야지만 모든 분들이 비행기를 타는 거고. 특히 여기에 국한된 게 뭐냐면 비즈니스 포함한 거. 어차피 여기는 국내 항공인데 국제항공 특히 출장 가는 거 포함해 본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앞으로 2년 뒤가 돼야지 회복이 된다.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어제 제가 보여드렸지만 한국에서 많이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한 40위권 위에 그 안에 델타항공이 들어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델타항공 포함한 항공업계의 회복이 2년 뒤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신 게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차트를 한 번 보실 건데요.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딱 보시면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 이 중요한 자리에 깨지면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지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미크론까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높아진 비용 압력도 그렇고 해서 진짜 만약에 2년이 더 걸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항공주에 대해서 조금 더 멀리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항공주가 2년 걸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루즈는 3년 걸릴 것 같아요.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이런 여행 관련 주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쨌거나 너무 빠르게 여행이 회복되면 다 좋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요. 죄송합니다. dd글로벌이 만약에 뉴욕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 옵션에 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주식을 가져가면 돈을 넣어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한 3개월 걸립니다. 입금될 때까지. 그럼 여러분도 3개월 동안에 돈이 묶이는 거예요. 우리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안에 뭘 투자했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otc 장외에서 거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otc가 한국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 차공적으로 물씬 커피가 지금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가격이 12달러입니다. 12달러. 그런데 상장 폐지 직전에 가격이 얼마였냐면 95센터였거든요. 오히려 넘어가서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주가를 많이 올랐지만 안 된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일단 2번은 안 되는 거고요. 3번은 상폐 직전에 매도하는 방법.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상폐 직전이 낫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회비용 차량에서 일단 빨리 던지고 현금 확보한 다음에 그냥 이자율이 낫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게 2번이죠. 2번은 여러분들이 실제 otc 거래가 돼도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구경만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아니면 3번인데 1번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3번 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d글로벌이 현재 고전 대비 63%가 밀려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진짜 말도 못하게 빠졌는데 솔직한 얘기를 미국 기업 중에서 상폐하는 기업들이요. 1년 이내에 상폐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dd글로벌이 최초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상장한 지 5개월 만에 상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상폐하게 되면 홍콩에서 간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홍콩 간다고 따라가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1번 3번 하시기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6달러 정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들어가시면 손해가 좀 막심할 거로 보이니까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지금 dd글로벌을 좀 잊고 다른 거 투자하시면 어떨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서 회계감사와 관련된 법안 관련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지금 상태로 계속되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디지튜싱의 전철을 따라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 이미 이 상황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또 하나 있는데 유니콤 텔레콤 3대 통신사가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 생각나네요. 다 상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중국 기업에 대한 상폐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이걸 하려고 주주분들이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약간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이미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제가 보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상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방어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어떨까 물론 알리바바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겠죠. 갑자기 표정이 어두우셔서 그건 아닙니다만 금기업입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기업들은 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기업은 이걸 떠나서 아까도 제가 들어오다가 PD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주식을 투자하는 데서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돌아가고 있는 금리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정부의 규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상폐해라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실 옥죄는 모습 보인다든지 하면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중국 규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좀 투자는 알리바바는 괜찮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좀 조심하지만 어떨까 말씀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디지추싱의 어떤 흐름을 보고 그 뒤에 대응책들을 꼭 아주 면밀하게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높은 가격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미지호 두 번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보고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잘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또 다른 변이의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장기적 골칫거리라고 하는 거죠. 오미크론이 아니고 또 다른 게 나와서 또 머리 아플 수 있다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코로나에 대한 발빠름 대체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늦게 하면 용복하는 겁니다. 정부가 못해서 빨리 왜 폐쇄하지 않았냐 빨리 공항을 왜 폐쇄하지 않았냐 해서 뭐라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각국이 만약에 오미크론이 터지면 문을 닫는 겁니다. 닫으면 서로가 피곤한데 불구하고 닫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일단은 국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이걸 안 와서 욕먹는 것보다는 일단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행도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다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두 번째 의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유럽은 오미크론 전부터 델타가 확산 중이었거든요. 엎친 데 엎친 격이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사실은 이 보고서의 끝이 뭐냐면 겨울에 의외의 복병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겨울에 다시 한번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겨울이 되지 않을까 혹독한 겨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서의 말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 두 번째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약에 오미크론이 번지면 그 탓을 다 정부 탓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약간 폐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정부는 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들이 뭐라 하니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각 국가에 닫힌 분들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추운 겨울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좀 약간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폐쇄 잔금을 원한다는 게 너무 일반 놈 같아서 어떤 분은 소상공인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만약에 확산되면 다 정부 탓이다. 왜 공항을 왜 안 닫았냐 왜 외국인들 받았냐 하고 나오다 보니까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늘상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미크론은 그렇게 전파량은 강하지만 중증의 위험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 이런 보고서가 있었다 정도까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조금 아까 캐시우드 누드님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캐시우드 누드님의 ARKK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어제 오랜만에 예탁한 기준 많이 보유한 종목을 말씀드릴 때 38위가 ARKK였어요. 38위고 현재 장고가 약 3천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ARKK입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위에 있는 게 S&P500인데 S&P500은 완만하게 우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ARKK는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플러스 24대 마이너스 22 어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장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운영하며 그래서 약간 캐시우드 누드님의 과거에 잘했지만 올해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연말 가면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점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악어 입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역시 보유한 종목의 다수는 특히 테슬라 제외에는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 심하고요. 거의 한 90% 이상 종목들이 지금 20% 이상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팔아야 되느냐 한다고 하면 좀 어렵죠. 팔기 어렵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은데 지금 조금씩 회복하는 상황이 아니고 더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 하지 마시고요.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드리겠고 특별히 캐시우드님의 전력이 바뀌거나 종목이 바뀌는 건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그렇죠. 왜 안 바뀔까. 그런데 어쨌거나 계속 고집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두고 보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여지껄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 40초 안에 이제 CPI 지수 돌표가 나오거든요. 진짜입니까? 한 번 혹시 그것까지 볼 수 있으면 한 번 보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지수만 보고. 그래서 선물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S&P500이 0.39% 플러스고요. 다우가 0.29% 플러스. 라스닥이 0.29%가 플러스되면서 약간의 어제 하락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CPI 발표겠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왔는지 아직 안 나왔네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실시간 맵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맵은 전반적으로 그냥 대부분 다 녹색불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얘기한 오라클이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4단 최고치로 직행했습니다. 1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브로드컴이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브로드컴이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반도체죠. 그 관련 게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 퀄컴, AMD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많이 빠졌던 대부분 다 빅테크 기업 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라고 좀 보시면 되고 테슬라는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코가 지금 밝은 녹색을 피우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고 좀 이따가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왔는지 CPI가 아직까지 안 나왔네요. CPI가 그러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6.8% 6.7이 예상이었으니까 6.8 나왔죠. 조금 전에 제가 6.8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또 이렇게 강조를 또 왜냐하면 아까 기름값이 많이 올라 그런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8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진짜 오랜만에 다시는 올라온 건데 그런데 6.8이면 모호합니다. 예상치 정도 없어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시장 상승을 유지할 만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너무 높아서 진짜 다음 주에 이어지는 12월 14일 15일 날 FNC 미팅에서 뭔가 좀 테이프닝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0.8 연주인의 가장 큰 미션이 이제는 물가를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잘 맞아서 CPI 지수까지 보고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예상치에 부합한 거니까 오늘 주식시장에도 큰 악재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또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조금 다른 시차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금요일에는 요즘같이 좀 장이 뒤숭숭할 때는 한번 머리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요즘 바빠가지고 장을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안 보면서 전열을 좀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전술을 내년엔 다시 짜야 될지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가끔은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에서 바라봤을 때 훨씬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감 엘시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경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들어줘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